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베이컨 까라보나라 먹방! 레츠고! 레츠고! 까라보나라는 서강인국에서 시켰어요. 원래 배달 안했는데 배달이 되더라구요. 레츠고! 와우! 레츠고! 진짜 맛있다! 베이컨! 뜨겁다! 근데 진짜 맛있다.. 그렇고 바다니! 짜잔! libertarian 치킨! 謙虫 왜이리 짱기! 오직 조선이. 아주 고소하고. 콜센틱. 콜센티. 콜센틱. 콜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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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고구마 너무 맛있다 짠 고춧가루 진짜 맛있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